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범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쇼박스구요. 종목고도는 086980입니다. 현재 시간 2021년 10월 8일 오후 12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쇼박스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오징어게임 테마주들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게임 테마에서 거의 한 대장에서 2등급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오늘 좀 조정을 같이 받았다가 그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중입니다. 매매동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매도가 오늘 좀 많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게 장 마감때까지 아직 3시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또 매수로 잡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도량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뺐다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에서 오늘 약간 갭상승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위에서 물량을 쏟아내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올렸다고 생각이 조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 재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상한가 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었고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빠졌었던 부분인데 재료에는 이상이 없고 재료도 아직 유효하고 오징어 게임 유효하고 이제 거기다가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 계속 이어가다가 이렇게 박스권 계속 이어가다가 드디어 조금 올라와 줬는데 6,500원 이상 거의 6,500원 이상 계속 좀 완전히 돌파를 해서 완전히 지지를 해줘야 어제 말씀드렸던 대략적으로 여기 8,000원대 8,000원대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의 6,500원, 6,650원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돌파를 해서 완전히 안창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오늘 지금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 이번 주 오늘 오늘로써 이제 주봉이 만들어지는 날인데 이 6,400원, 6,450원 이 정도 이상으로 끝나줘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6,500원 정도 이런 수준에서 이제 마감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봉상 괜찮은 종가로 마감이 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 오징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약간의 테마성 단기 테마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이제 뭐 이 쇼박스가 엄청나게 뭔가 수혜를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위드 코로나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1월 초쯤에 이제 좀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쇼박스는 이제 영화 영화 제조하고 영화 보급하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 제작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영화관 좀 많이 영화관들이 좀 많이 부진해지게 되면서 영화관 관람객들이 많이 적게 되면서 그만큼 좀 타격을 받았던 조목인데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영화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쇼박스도 살아날 수가 있겠다. 이제 월봉 월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런 저항 저항 라인을 지금 넘겨서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혔던 구간인데 이번 달 넘겨주고 있고 물론 아직 이번 달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유지를 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8,000원 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쇼박스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라고 생각도 되지 않고 오히려 좀 많이 소화를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8,000원 때까지의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모멘텀까지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플러스 위드 코로나 모멘텀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쇼박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메뉴, 메뉴 보시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고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장 시작 전에 전일 미국 증시와 금일 국내 증시에 대한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엔 이렇게 문자로 리딩이 진행되고 장 시작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과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사이 나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투자연구소 검색기 모바일 버전, PC버전이 있고요. 이렇게 테마주들을 다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테마주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무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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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